한국어에서 구인광고, 구인구직에 쓰이는 한자는 이 글자인데요. 중국어로는 이 구인이 구인광고의 구인이 아닙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세 단어를 한국어로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척척 해석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로는 똑같이 구인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치우런, 구조하다, 구하다의 뜻이지요. 치우런, 부탁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치우치우니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치우런, 여기에 런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다. 중국어에서는 종종 비에 런의 준말로 런을 쓰곤 합니다. 한국어에 구인구직은 채용하다 쪽이 되는거지요. 치우런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 모집은 치우런 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치우니 방망승을라봐. 내가 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셈치자. 니 저口치 상 치우런 방망더마. 지금 너 말하는 그 말투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냐 지금. 算我出去幫忙行了嗎? 아, 니가 안 도와준다고 한지 그렇냐? 남한테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면 종대의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인간적으로 최소한 최소한 부탁하는 태도를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여자는 말하는 게 뭐 그러냐 그 여자는 말하는 게 뭐냐 그 여자는 말하는 게 뭐냐 뭐 믿는 거 아니야? 離婚就算失敗야. 이혼을 지금 실패했다고 치시는 겁니까? 그럼 엄마는 왜 내가 성공한 점은 봐주질 않는 건가요? 나는 남한테 부탁하지도 않고 남한테 기대지도 않고 순전히 나 개인의 분투, 나 개인의 노력에 의지해서 지금 집안에 야오셈머, 여우셈머 세트로 외우시지요? 없을 것 없이 다 있다. 그럼 반대말은 야오셈머, 메이셈머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가 됩니다. 있을 것 다 있다. end는 야오셈머에 의한 이가 조금 더 이상한 상황인가요? 이가 조금 더 이상한 상황인가요? 이가 조금 더 이상한 상황인가요? 갓난아기 때 버리고 간 아버지가 20몇 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러 가느냐 마느냐 토론 중입니다. 什么人都能原谅除了自己没见过面的父亲.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 얼굴도 못 본 아버지만 빼놓고. 而且这个父亲现在正牛着. 一句 너무清楚是去求人家办事呢还是去原谅人家呢. 게다가 지금 이 아버지가 NIO 굉장히 대단하고 잘나가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데. 괜히 갔다가는 그 사람한테 뭐 일 부탁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가는 건지. 분명치 않게 된다. 什么人都能原谅. 除了自己没见过面的父亲. 而且这个父亲现在正牛着. 一句 너무清楚是去求人家办事呢还是去原谅人家. 什么人都能原谅. 除了自己没见过面的父亲. 而且这个父亲现在正牛着. 一句 너무清楚是去求人家办事呢还是去原谅人家. 而且这个父亲现在正牛着. 一句那么清楚是去求人家办事呢还是去原谅人家. 무슨人도는原諒,除了自己没见过面的父亲 而且这个父亲现在正牛者 일去弄不清楚是去求人家办事的 还是去原谅人家 무슨人도는原諒,除了自己没见过面的父亲 而且这个父亲现在正牛者 일去弄不清楚是去求人家办事的 还是去原谅人家 他是喜欢演戏 但是他好强要面子 他不会演那种求人的角色 他最喜欢演戏 但是他好強要面了,他不演那種求人的角色。 但是他好強要面了,他不演那種求人的角色。 每天日理萬機的,還能擠出那麼一丟丟的時間來,多刻苦壓著。 日理萬機,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니까 외워두시면 좋겠지요? 공무가 다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每일 그렇게 공무가 다망하신데, 一丟丟,一點點的 뜻입니다. 自主, 아주 짜내는 거죠. 只主, 아주 짜내는 거죠. 這麼少,時間的時間, 막 짜내서, 我們 직원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니, 多少 애쓰시는 겁니까, 이게? 你出人的時候,最可真天,行了,比賣拍了。 其他人的求人,請了,比賣拍了。 其他人的求人,請了,比賣拍了。 口甜的,口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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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口甜,口甜,口甜,口甜,口甜,口甜,口甜,口甜,口甜. 你 Hola, 口甜,口 는!!! 내 연주인 것 같애 行了,别拍了. 这球人,대有个球人的样吧? 남한테 부탁을 하는 거면, 부탁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你说,让我,干什么? 그럼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跪一下, 무릎을 한 번 꿇어보지. 这球的野球的样. 你说, 랄고 가什么? 喂. 这球的野球的样. 你说, 랄고 가什么? 흫 这球的野球,orta asylum. 拉iety CCD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